안녕하세요,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, 안녕하십니까. 저희 뒤에요. 뒤에 테이프 붙어 있어요. 아니요, 아니요. 비 오니까 들어가요, 들어가요. 예, 거기 검은데. 안녕하세요,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, 안녕하십니까. 손 인사 부탁드릴게요, 손 인사. 다 같이 하트 할까요, 하트. 꽃받침 부탁드려요, 꽃받침. 템페스트 시그니처 포즈 갈까요? 오늘 비 오니까 아련한 포즈 어때요, 아련한 포즈. 자. 아련한 포즈요? 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머리가 꽃받침. 잘생겼다. 네, 근데 여기 다 잘생겼어. 템페스트에요, 방금. 잘생겼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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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